민주당의 부족함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2030 초선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초선 재선, 3선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에도 공감합니다. 지금은 언론을 활짝 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뜻에 맞게 당의 변화를 추진할 때입니다. 초선부터 중진까지 모든 의원님의 다양한 의견과 당원들의 질책을 깊이 새겨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 혁신의 처방책을 찾겠습니다. 오늘과 목요일 이틀간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은 소통과 경청을 통해 민주당이 나아갈 변화와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선출되는 신임 원내 지도부가 당의 혁신과 민생 입법을 힘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의 혁신과 민생을 최우선하며 일하는 4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열정을 쏟아 일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의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 신고법, 범죄수익 은닉 규잭법 등 부동산 특위 근절 핵심 입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지수를 만드는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민생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뉴딜 법안들도 놓치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